팩트라고 생각하시는 분? 어? 아무도 없네요? 어? 만장일치로 페이크네 만장일치로? 저희는 만장일치로 페이크입니다 아 페이크요 두부는 과학입니다 자 팩트체코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두부 얼려먹으면 단백질 함량 6배 엄마가 이게 더 영향이 있다고 하셨던 거긴 해요 과학시간에 배웠잖아요 질량 보존해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썰일 수도 있다 다이어트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두부 얼려먹으면 단백질 함량 6배 이 뉴스는 제발 이 뉴스는 페이크입니다 와! 하나 해! 와! 하나 해! 왜? 정백수라니까요 이거는 식약처 자 말씀해주시죠 이 뉴스는 몇 년간 많은 미디어에서 팩트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은 페이크였습니다 얼린 두부의 수분을 빼는 과정에서 두부의 중량 대비 단백질 비율이 높아졌을 뿐 단백질 함량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두부를 얼리는 것은 단백질 함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집단 지성 맞네 그래요 박사 여러분! 요들 한번 갈까요 요들? 오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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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저희 집단 지성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집단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아까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직인 찍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진짜 얼린 두부나 생두부나 뭐 얼렸다가 수분 뺀 두부나 거의 단백질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?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자세한 설명은 우리 최은정 박사님 저희가 영상통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정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을 보셨는데 대단히 상당한 지식들이 있어요 네 아우 다들 너무나 스마트하십니다 최고 좋다 좋다 너무 밝으셔 너무 밝으셔 아니 근데 사실 식약처 홈페이지가 사실 조금 원성이 좀 잦아할 것 같은데 두부에 수분이 다량 확률가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얼렸다가 해동화폭시키게 되면 당연히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무게당 비교를 했을 때 단백질의 비율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하지만 이제 실제 총량을 기준으로 한 이 단백질의 함량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